경기도 수원에서 모텔 알바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어개담 이리저리 떠돌며 일자리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냥 저냥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는 28살이나 돼버렸다 변변한 직업조차 갖지 못한 내가 딱 했던지 아는 형의 소개로 어느 모텔에서 일을 하게 됐다 일이라고 해봤자 카운터 보는 것과 손님들 잔심부름 그리고 주차하는 정도였지만 말이다 그래도 월 수입 150에 모텔에서 손님들이 주문하는 맥주를 판 수입금 정도를 합치니 한 달 180에서 220은 되는 듯했다 뭐하는 일에 비해 많이 받는 건 사실이다 14시간 야간 근무를 매일 사야 했지만 손님이 별로 없어 심심할 정도로 시간은 안 가고 사장님이라고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었다 만약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할 건 뭘 해도 최고의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일하는 모텔은 인천 한동네였다 유흥가와 나이트클럽이 있는 곳에서 도로 하나 사이에 있는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모텔이었지만 도로 하나라는 차이에서인지 그렇게 장사가 썩 잘 되던 곳은 아니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유흥가 술집이나 나이트 문 앞을 나서면 바로 보이는 곳이 모텔 거리였는데 도로 하나까지 건너면서 울 필요는 없을 테니 말이다 늘 찌루한 일상을 보내던 내게 이 모텔은 솔직히 말해서 따분했다 그날도 밤 9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깔깔대며 컴퓨터에 설치한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객실 전화벨이 울렸다 맥주 아니면 수건 갖다 달라는 거겠지 생각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카운터입니다 수화기 저편으로 짜증 섞인 말투가 들려왔다 여기 609호 인데요 밖에서 누가 자꾸 초인종을 누르는데 도대체 누구예요? 이제 안 누르네 아무튼 확인 좀 해봐요 난 객실 관리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 모니터로 시선을 향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까진 암별 일 아닌 줄 알았다 수화기를 내리며 PC 구슴이 나왔다 누르긴 누가 눌렀다고 장난하나 객실 프로그램에서는 전후 30분 동안 다른 방에서 문이 열린 적도 없거니와 사람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적도 없었다 물론 손님도 없었다 문이 열리면 객실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띵동하는 소리를 낸다 그리고 호실이 적힌 곳이 방문 열리는 것을 표시해준다 지하에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하에 발을 들여놓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하고 카운터에 신호음이 나온다 난 별일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1분도 안 돼서 객실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606호였다 예 감사합니다 말도 끝나기 전에 수화기 저편에서 큰소리로 화를 냈다 감사고 나발이고 밖에 초인종 누르는 놈 누구냐고 짜증나게 나 지금 옷 다 벗고 있어서 귀찮으니까 옷 입고 내가 나가서 조지기 전에 와서 알아서요 상대방도 반말 존대발이 섞어가면서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게 뭔가 제발 저린 듯하다 불륜이나 저지르는 것들이 라며 속으로 비웃었다 609호와 606호는 마주보고 있는 방이다 609호와 606호가 있는 라인 쪽 cctv에서도 사람은 없었다 저기 손님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 모텔에 사람이 나오거나 올라간 분들이 없는데요 지금 장난치냐? 지금도 누르고 있잖아 안 들려? 야 안 들리냐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욕설과 반말의 순간 욕지기가 치밀어 올랐을 때 말소리에 함께 초인종 소리가 작게 들렸다 순간 소름이 확 돋았다 수화기를 내림과 동시에 금고를 잠궈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식은 땀이 났다 엘리베이터 대신 6층 계단에서 달려 내려왔다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없었다 다시 카운터로 가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감지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긴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날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초인종 사건 이후로 다시 무료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긴장하며 근무를 썼지만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에 나의 착각과 손님들이 잘못 들은 거라고 혼자 위안을 삼고 있을 뿐이었다 그 일이 지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난 손님이 시킨 맥주를 들고 6층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난 시계를 쳐다봤다 11시 20분 오늘도 시간 더럽게 안 간다고 구시렁거렸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난 늘 하던 대로 맥주 쟁반을 엘리베이터 안키 박스 위에 놔두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보이는 커다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콧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말이다 내리기 전 옴매무새를 고치고 601호로 가서 손님에게 맥주를 주고는 돌아 나왔다 엘리베이터 내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난 내려가기 위해 1층을 누르고 문이 닫히길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절반쯤 닫혔을 때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열렸다 내가 올라가는 버튼까지 같이 눌렀나? 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 등 뒤로 소름이 돋았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분명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등 뒤에 커다란 거울을 볼 자신이 없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난 괜찮다 애써 진정을 시키며 문 위에 층수번호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갑자기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스르르 열리는 엘리베이터가 그날따라 괴기스럽게 느껴졌다 문 열린 3층 복도는 언제나처럼 어두웠고 별다른 점을 볼 수가 없었다 분명히 난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그래 3층 손님이 나가려고 눌렀는데 다른 엘리베이터를 탄 거야 그런 거야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을 느꼈다 문이 닫히고 1층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를 만큼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1층에서 문이 열리자 난 곧바로 카운터로 달려갔고 난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쿵쿵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손으로 카운터를 두들기고 있었다 아저씨 장사 안 해요? 피곤하신가 보네 얼마예요? 순간 시계를 쳐다봤다 11시 35분 몇 시간은 지났음직한 순간이 불과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다니 손님에게 돈을 받고 객실키를 주었다 그 남자 손님은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다 그날과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가 저 혼자 열리고 3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3층과 6층 안이 모텔 전 객실에서 나온 방은 없었다 외출방 또한 없었다 그리고 내가 기절하기 전 생각났던 건 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버튼을 두 개 다 누르면 엘리베이터는 전부 닫혔다가 다시 열렸지 중간에서 다시 열리지는 않는다는 거였다 며칠 전에 초인종 사건과 방금 겪은 엘리베이터에서의 일 연관이 된다면 그리고 그걸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609호와 606호를 차례대로 누른 그 사람은 며칠을 숨어 있다가 아니면 며칠 간격을 두고 다시 와서 엘리베이터 6층에서 내가 타고 뒤따라 탄 다음 3층에서 내렸다는 일이 된다 그러나 난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사람은커녕 그림자 하나 보질 못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이라면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면 6층에서 장난친 그 귀신은 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다는 소리다 자꾸 객실 프로그램에서 3층 객실과 복도에 설치된 cctv 화면으로 눈길이 갔다 담배 한 대를 물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으며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이 계속 나왔다 카운터로 돌아가야 했지만 난 이대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다 난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촌에서 살았고 이곳저곳 떠돌면서 이상한 체험들도 했었지만 이런 일 두 번의 겁먹고 기절까지 해버릴 상황이 올 줄은 몰랐다 그렇다고 내가 간이 작은 건 아니다 라고 해봤자 우습지만 어릴 때는 흉가나 공동묘지에 찾아가 친구들과 담력시험이라는 우습지 않은 것도 해봤지만 그때는 분명 모든 상황을 알고 예측하고 갔던 일이었다 귀신은 없다는 전제하의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귀신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자판기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객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쩔 수 없이 카운터로 돌아가 전화를 받았다 맥주 주문이다 왜 하필 309호를 손님한테 줬을까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난 욕지기를 했다 방금 열렸다 닫힌 엘리베이터 앞 보이단 3층이 눈에 선했다 어두컴컴한 복도가 눈앞에 드러났다 맥주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 따윈 보고 싶지 않았다 어서 가져다주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 밖엔 들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다 딩동 소리와 함께 3층에 멈춰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난 급히 309호 초인종을 눌렀다 손님이 나오고 맥주를 건네받고 맥주 값 만원을 받은 후 난 황급히 내려왔다 분명 아무 일도 없었다 카운터로 돌아온 나는 머리털이 쭈뼛서는 동시에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객실 프로그램에 객실 문이 열리면 문 열린 시간과 호실이 따로 체크되어 나온다 내가 309호 문을 연 시간 바로 밑에 306호 문이 열렸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다 바로 같은 시각 같은 분에 그날 306호에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 306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난 309호에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보았다 분명 맥주를 주고 돌아 나올 때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 아니 난 머리털까지 세워가며 신경을 곤두세우며 갔었다 뒤에서 누가 쳐다본다거나 문 열린다는 낌새초자 없었다 난 분명 아무 느낌도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때도 그때처럼 황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리 우연이라고 내 자신을 설득하려고 해도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담배를 입에 물었다 뺐다 하면서 난 객실 관리 프로그램만 쳐다보았다 4호실을 제외하고는 11호실까지 10개의 객실 7층의 4호실을 제외한 스위트룸 8호 9호를 합친 8개의 객실까지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7층은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 지금 손님이 있는 룸은 8개밖에 없다 일요일 밤 평소 같았으면 장사가 왜 이렇게 안되냐며 푸냄이라도 늘어놓고 스타나 하겠건만 어차피 카운터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는 스타크래프트밖에 안되지만 자꾸 306호가 문 열린 표시로 떠있는 모니터가 내 신경을 자극했다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따르르릉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벨 소리에 흠칫 놀랬지만 객실이 아니 내부 전화였다 수확이 너머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이었다 의례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을 뿐 장사가 되건 안되건 결말 없이 지나가는 사장 혹시 사장님은 이 모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얘기했다가 정신병자 취급받을지도 모를 일이니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다 나 혼자 환장할 노릇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지금 의지할 거라고는 담배 말고는 없었다 입에 한같이 물고 불을 붙이려는 순간 주차장 밖으로 불빛이 보였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였다 주차장 안에까지 들어온 차는 주차장 가운데 떡하니 멈춰서더니 한참 만에 사람이 나왔다 자동문이 열리며 한 쌍의 남녀가 들어왔다 여기 방 하나 주시고요 주차 좀 부탁할게요 예 일반실 특실이 있습니다 일반실로 하나 주시고요 차키는 여기 있어요 505호실 키를 주려던 나는 순간 난저 306호로 이 손님들을 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버림과 동시에 306호 키를 꺼내들었다 원래는 안 드리는데 오늘 손님이 별로 없어서 특실로 드릴게요 306호실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생새까지 내가며 키를 주자 남자 손님이 고맙다고 웃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키득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둘을 보며 괜히 욕지기가 나왔다 귀신 따윈 아무래도 좋다 저런 것들이나 잡아가라 젠장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사라지는 한 쌍을 보며 아까 못 피웠던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다 딩동 소리와 함께 306호실 문이 열렸다 피던 담배를 반도 안 태우고 마시던 커피잔에 꺼버린 후 주차하기 위해 카운터를 나서는 순간이었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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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아 젠장 306호 이것들 열었다 닫았다 난리야 난 애써 306호로 들어간 손님들이 그랬을 거라고 욕을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 사무려 했다 마지못해 카운터로 다시 돌아온 난 주저앉아버렸다 301호 302호 303호 305호 문이 순서대로 열린 것이었다 그리고 주저앉는 그 순간 307호 308호가 차례대로 문 열린 표시가 떴다 카운터에서는 딩동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307호와 308호가 보이는 CCTV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카운터에 혼자 있다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다 혼자라는 핑계를 대고 3층으로 올라가길 내 몸은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 바람 바람 때문일 거다 아침에 낮 근무자 오면 올라가서 확인해보면 되는 거다 애써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 가슴을 억누르며 푸들거리는 다리를 움직여 뒤에 냉장고로 가서 맥주 하나를 집어들었다 단숨에 들이켰지만 술이 약한 나임에도 전혀 취기가 올라오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를 더 꺼내어 카운터로 돌아왔다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난 술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센 편도 아니다 아니 술을 거의 못한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소주도 반병 정도면 취해버리는 몸이니 말이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서 경고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내 몸은 경고를 무시한 채 맥주캔을 따버렸고 넋이 나간 듯이 마셔버렸다 무엇인지도 모를 것에 내가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급하게 마신 맥주 탓인지 더운 밤임에도 한기가 느껴졌다 갑자기 309호에서 열렸던 문 그리고 3층 날 가지고 노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 날 가지고 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서웠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초인종을 누른 그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말이다 두려움을 이기려 맥주캔 하나를 더 꺼내어 바로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싼 느낌과 함께 찬 것을 급하게 마셨을 때 두통이 머리를 휘돌았다 카운터로 돌아가 자리에 앉아 객실 프로그램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갑자기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새벽 5시 42분 내가 일한지 20일 가까이 됐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 생기는지 호기심보다 두려움이 더 커졌다 모텔 전층 복도를 보여주는 CCTV에 눈 쫓아가지 않는다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았고 이따위 모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다 방이 다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모텔 간판불을 꺼버렸다 애써 프로그램 모니터와 CCTV 모니터를 무시한 채 스타를 실행했다 제발 전화도 오지 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교대 시간은 9시 아직 3시간가량 남았다 한참을 스타에 열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려온 전화벨 소리에 의자가 내동댕이 치며 넘어질 만큼 놀라 일어났다 침을 꿀꺽 삼키며 큰 소리로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진정시키며 전화를 받았다 다행히 아침 알람을 요구하는 손님 전화였다 알겠다는 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고 그때까지도 발작하는 심장 때문에 가슴을 부여잡고 카운터에 한 손을 기댄 채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욕지기가 나왔다 내 신경을 곤두석에 만든 그 알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알람을 요구한 빌어 처먹을 손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내일이 되면 사장한테 전화해 이 빌어먹을 모텔을 당장 관두겠다고 다짐했다 절대로 뭔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느낌만 강하게 들 뿐이었다 안절부절하며 더디게 가는 시간 때문에 스타를 하건 컴퓨터로 영화를 보던 뭘 했는지 뭘 봤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교대 시간인 9시 정각 낮의 일을 보는 민주 누나가 도착했다 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짜증을 내버렸고 9시에 도착한 민주 누나 또한 어이가 없었는지 아무 말도 없이 날 가만히 쳐다봤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괜히 액궂은 사람한테 짜증 냈다 싶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306호 알람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환히 밝아진 밖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3층으로 올라갔다 손님이 있는 객실을 피해 난 전 객실을 들어가 살펴보았다 마지막 방까지 다 살펴보고 난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1층에 대기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표시를 보자마자 계단을 찾아 1층까지 뛰어내려갔다 대충 민주 누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갔다 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나 보다 뒤에서 민주 누나가 의아한 듯 물어보았지만 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나갔다 경호야 창문이 전부 닫혀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녁놀이 어슴풀에 져간다 다시 일해야 될 시간이 왔다 낮 동안 잠을 못 자 벌겋게 충혈된 두 눈이 거울에 비춰졌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의 발걸음마저 무거워지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지만 어느새 모텔은 금방 가까워졌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나는 민주 누나와 인사하고 카운터로 들어가 객실 상황을 살폈다 대실 14개 숙박 2개 지금 시간 9시 오늘 사장이 오기로 한 날이다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발걸음 가볍게 가는 민주 누나를 보니 낮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밤에 모텔은 이제 공포가 돼가고 있었다 초인종 엘리베이터 그리고 자동으로 열리는 문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생각은 내 몸과 머리를 따로 놀게 만들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지게 만들었다 오늘만 참자 오늘만 참자 나 스스로에게 위로하듯 말하며 사장이 얼른 오기만을 기다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날 출근을 안 했어야 했다 아니면 사장에게 전화를 걸든지 했어야 했다 손님 맞아 오지 않은지 2시간여 정도가 지났다 지하주차장으로 불빛이 보였다 차가 한 대 들어오고 있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여자를 반쯤 걸머지듯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로 비틀대며 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타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히면서 난 멍하니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지하에서 남녀 두 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다칠 무렵 다른 한 여자가 다급하게 타는 모습이 보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카운터로 다가오는 남녀 한 쌍이 보였다 여자는 술이 많이 취한 듯 눈을 감고 몸을 흐느적대며 남자 몸에 기대어 있었고 남자는 여자를 걸치듯이 하고 오고 있었다 힘이 많이 드는 듯 여자를 바로 고쳐 잡으며 객실 키를 달라고 요구했다 키 대신 난 손님에게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며 물었다 뒤에 타신 여자 손님은 일행인가요? 남자 손님의 황당해하는 표정이 보였다 아니 아까 두 분 엘리베이터 타시고 문 닫히기 전에 바로 뒤따라 타신 분 일행 아니시냐고요 내 말에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뒤돌아봤다가 다시 나를 쳐다보는 얼굴에 아까보다도 더 황당하다는 듯 탄 표정과 짜증난다는 표정이 스쳤다 아저씨 별로 안 무서우니까 그런 농담하지 말고 키나 줘요 난 대답 대신 엘리베이터로 갔다 여자가 무거웠던지 카운터 앞쪽에 있던 의자에 여자를 앉히고 그 남자 손님은 뭐라고 구시렁거렸다 1층에 있는 그 손님들이 타고 온 엘리베이터를 쳐다봤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 열린 버튼을 눌렀다 스르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는 문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멍한 눈으로 난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정신병자 같은 놈이냐는 듯 한 눈빛에 남자의 눈길이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지하 CCTV가 잘못됐나 보네요 4만원입니다 건네주는 키를 내미는데도 받지 않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그 사내는 뻗어있는 여자 때문인지 어쩔 수 없다는 듯 베앗듯이 건네받고는 지갑에서 4만원을 꺼내 카운터로 던지듯이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이내 의자에서 아무렇게 뻗어있는 여자를 추슬러 엘리베이터로 힘들게 사라졌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감과 동시에 내 몸은 아래로 내려갔다 무너지듯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난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나에게만 보이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왜 나만 귀신이라고 느끼고 왜 나만 정신병자처럼 돼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하고 무서웠다 어떻게 서서 의자에 앉았는지조차 모르게 난 제 정신이 아니었다 12시에 온다던 사장은 12시 30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다 사장이 나타난 건 1시가 다 돼서였다 지하주차장으로 사장의 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이내 사장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엘리베이터 앞에 잠시 서서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는가 십더니 옆 계단으로 올라왔다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사장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것과 동시에 사장차에서 나오는 한 여자가 보이고 방금 사장이 눌러놓은 엘리베이터에 잠시 서있다가 타는 모습이 보였다 1층 비상구문을 열고 사장이 약간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지하에 있었다 경호야 손님 좀 들어왔냐 30대 후반처럼 보이는 정장차림에 사장이 얼굴 밝혀진 채로 다가와 물었다 난 대답 대신 객실 프로그램을 보여줬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얼굴을 들어오는 모습으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장사 얘기는 내일이나 담에 올 때 하고 나 오늘 자고 갈 테니까 키 하나 줘라 방금 차에서 내린 여자는 귀신이 아닌 것 같다 스위트룸 객실 키를 꺼내면서 난 머뭇거렸다 이런 내 모습에 먼저 선수 친 건 사장이었다 왜? 뭐 할 말 있냐? 나 지금 술 좀 취했으니까 내일 일어나서 얘기하고 일단 키 줘 올라가서 좀 자야겠다 키를 건네받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사장이 웃었다 뭘 보더라도 그냥 모른 척해 좋은 게 좋은 거고 알지? 귀신 얘기가 아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여자 얘기였다 사모님이 아닌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있는 20여 일 동안 3차례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올 때마다 여자는 바뀌었지만 말이다 대답 대신 멍한 눈으로 그러겠다는 표시로 고개만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는 사장과 다시 혼자가 돼버린 나 사장은 이 모텔에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알았다면 이런 곳에서 자고 싶은 생각 따윈 들지도 그리고 장사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날 테니 말이다 전이었다면 여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객실로 들어가는 사장을 풀어온 듯 바라봤을지도 모른다 엘리베이터가 모텔 꼭대기 층인 7층에 올라가는 게 표시된 게 보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비춘 cctv에서 사장과 여자가 내리는 게 보였다 그리고 난 이내 또다시 공포심에 맞닥뜨렸다 사장과 여자가 내리고 난 뒤 곧 이어 뒤따라 내리는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cctv 화면 가운데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눈 한 번 깜빡할 수가 없었다 내가 저 모습을 놓친다면 저것이 무슨 짓을 할지 또 어디론가 내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려 언제 또 나타날지 그게 두려워져서 난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때 객실 전화가 울렸다 스위트룸 사장이 들어간 방이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난 받기 싫은 전화를 억지로 받아야 했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사장 목소리에 욕지기가 튀어나올 뻔했다 맥주 좀 갖다 주라 경호야 전화가 끊기지 마자 모니터 안에 있던 그것이 서서히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니 상체만 좌우로 흔들며 cctv 쪽으로 서서히 몸을 틀었다 흐릿한 cctv 화면을 마주한 채 대치하던 그것과나 더 이상 내 정신은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날 쳐다보며 웃는 건지 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표정과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모습 어서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흐릿한 몸짓 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미친 듯이 카운터 뒤쪽에 있는 냉장고 옆 창고 겸 타레실로 향했고 지포라이터에 쓰려고 놔둔 휴대용 휘발유통 3개를 찾아 걸레통에 미친 듯이 뿌리기 시작했다 2층으로 올라가 객실 침대에 하나씩 던지며 불을 붙였다 이미 난 내가 아니었다 아무도 없는 객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불길 속에서 그 무언가들이 춤추는 건지 고통스러워하는 건지 모를 몸짓과 소리를 들었다 미친 듯이 불길이 일고 있는 2층을 벗어나 남 모텔 밖으로 내달렸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2층에서 시작된 불은 미친 듯이 모텔을 잡아먹고 있었다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한 듯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았다 손님들도 사장도 누구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없었다 경찰차 소리인지 소방차 소리인지조차 모를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난 이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 기절을 했던 모양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기억하는 상황이다 눈을 떴을 때 난 병원이었고 이내 경찰서로 옮겨졌다 난 위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귀신 얘기와 일어난 사건들을 듣던 경찰들은 어이없어하였다 약간은 어두운 경찰서 취조실 그리고 낡은 책상 사이에 나와 내 앞에 경찰 담배 한 대를 권하고 내가 받아들자 그도 역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며칠 동안 이곳에 있었는지조차 몇 번을 같은 얘기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날 취조하던 경찰이 말을 했다 그곳은 빈 건물이야 아무도 없었다고 내가 말한 사장 손님 여자 건물 어디에도 사람 흔적은 없었어 너 진짜 거기 얼마 동안 있었고 불은 왜 지른 거냐 두려움에 떨던 난 갑자기 나에게 모텔을 소개시켜준 형이 떠올랐고 경찰에게 형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 경찰은 지친 듯 그런 나를 놔두고 나가버렸다 얼마 후 다시 돌아온 형사는 꽤나 열받은 표정이었다 야 내가 준 전화번호 없는 전화번호잖아 1년 동안 개통도 안 했던 번호였다는데 이 새끼 이거 완전 정신병자 아니야 노벌대발라는 그 형사의 말에 난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다 결국 난 방화범이 돼버렸고 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에서 난 모텔에 관한 얘기는커녕 그 비슷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모범소로 풀려나기까지 4년 8개월이 걸렸다 내가 봤던 그 사람들 손님들 그리고 사장은 뭐였는지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은 뭐였는지 그 4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밖에서 생활은 힘들었다 처음 나에게 모텔을 소개해줬던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 많이 틀렸다 부산으로 옮겼고 배를 탔다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다 다시 인천 그곳을 찾기로 마음먹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배에서 내리자마자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전에 일하던 곳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터질듯이 쿵쾅거렸다 지금은 낮이다 아직 저녁이 되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며 스스로 다독였다 다시 찾은 그곳은 변한 것은 거의 없는 듯 보였다 그 모텔만 내가 있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더 높고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날 반겼다 주인이 나타나 새로 지었나 보다 약간의 이질감과 밝은 톤의 페인트칠을 한 새로 지은 모텔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다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것이다 난 그 당시 내가 봤던 게 단지 환상이었고 내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이 두려움을 떨쳐야 내가 나로서 그리고 나 스스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다시 찾았다 이제 밤이 되고 어두워진 밤의 모텔을 보고 다시 내려간다면 내 마음이 후련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맨 정신으로 보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른다 포장마차 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저 모텔에 있었다 어느새 달이 떠오르고 내 앞에 소주병이 3개 정도 널렸을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계산을 하고 나와 그 모텔을 쳐다봤다 모텔 한가운데쯤 창문이 열렸는지 커튼이 흩날리는 게 보였다 한기가 들었다 술 기운 타시련이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텔을 바라보는 순간 흩날리는 커튼 사이로 뭔가 비죽비죽 움직이는 게 보였다 몸을 돌리고 싶었지만 내 몸은 그대로 얼어버린 듯 눈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비죽비죽 움직이던 것은 예전 모텔에 있을 때 cctv 화면 속에 그것처럼 내 눈앞에 있었다 한참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서 있었던 것 같았다 누군가 날 툭툭 치는 느낌의 고개를 들었다 벌건대나 지었다 난 언제부터였는지 길거리에 누워있었다 날 깨운 청소부는 찻찻 혀를 차고는 이내 돌아갔다 이내 정신을 차린 나는 부리나케 택시를 잡아타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몇 년을 악몽과 싸워야 했는지 모를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무엇인가가 날 괴롭힌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고 하루하루 술에 의지하며 배를 탔다 다시 더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를 그때도 남배를 타고 있었고 하루 일이 끝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다 배 타던 사람들이 배 안에서 할 게 없으니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라는 주제가 흘러나왔다 그 배에 탄 지여 얼마 안 된 사람의 이야기였다 예전 자기 살던 동네가 유흥가였는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크게 일어났었다는 이야기였다 모텔 사장이 불륜녀와 매번 그 모텔로 가서 잔다는 것을 안 사장 와이프가 지하주차장에 있다가 사장이랑 불륜녀가 올라가는 걸 보고 분해 못 이겨 불륜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야간 직원들을 칼로 죽이고 객실 예비키로 모텔에 있는 객실이란 객실은 다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나마 손님이 없어서 희생자는 10명 미만이었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장과 불륜녀마저 죽이고 그 와이프마저 자살했다고 하더라 주인이 없어진 그 건물이 빈 상태로 방치되었었는데 몇 달 뒤 어떤 정신병자가 그 모텔에 20여 일을 묵다가 모텔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잡혔다지 그 이후로 그 모텔이 2년 정도 불이 났던 상태로 방치되다가 어떤 사람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모텔을 올렸는데 처음 일했던 야간 직원이 7층에서 뛰어내렸어 뭐 귀신을 봤다나 흘렸다나 그 이후로 새로 들어오는 야간 직원들마다 한 달을 못 넘기고 나가더란다 뭐 귀신이 cctv 화면에서 자리를 째려본다나 그 사내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나를 연신 쳐다봤다 난 또 다시 공포에 휩싸여 멍하니 그 사내를 쳐다봤다 나에게 그 모텔을 소개해줬던 형이었다 나에게 그 분야가 나를 어떻게 의사 meetings Philippians? 난 또 다시 공포에 휩싸여 멍하니 그 사내들이 나에게 그 모습을 정받을 소개해줘 우리에게 그 분야 tar장에 대해 우리는 내 사이 가지를 할 것 같다 나에게 심한 지지어